안녕하세요. 피아스트 회장 일상업원 김소은입니다. 우선 저희 피아스트 작은연주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르마 밤에 이어서 올해 어디선가 들어본 곡이라는 주제로 작은연주에 몇 개 배웠는데요. 귀에 익숙한 곡만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다들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박홍민 군의 짜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오프닝 곡으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같은 영화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이 곡에 이어서 총 10곡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곡 설명은 연주자들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받은 팜플렛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 가을 피아스트 작은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매직월츠를 치게 될 최영우입니다. 매직월츠를 치게 될 최영우입니다. 매직월츠를 치게 될 레전드 오브 1900이 대표적인 수록복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겠지만 파도 부위를 흔들리는 배를 따라 그랜드 피아노 브레이크를 풀고 그러면 그랜드 피아노를 일일이 앞뒤고 제가 앞뒤고 하면서 매직월츠를 치면 이렇게 가진데 아직까지 민을 해봤으면 아쉽게 됐고 그리고 매직월츠를 치면 재미없으니까 OST 중에 대표적인 곡인 플레잉 러브의 앞부분 카덴차 부분을 섞어서 연주해보겠습니다. 카덴차 부분을 섞은 감정을 결정 플레잉 러스 카덴차 부분을 섞은 기업을 연주한 결정 플레잉 러스 카덴차 uns pers요 소통 플레잉 러스 카덴차의 러스 cent소 플레잉 파이브 통통 플레잉 러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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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